이번에는 코요테 김종민 코요테는 누군지 알죠? 알어 신지 신지 말고 김종민 알어 얼빵지네 나도 텔레비 가끔 봐 그리고 지금 코요테 노래 좋잖아 아무튼 김종민 이분이 아직 미혼이잖아요 나도 미혼 선생님하고 같은 미혼인데 결혼을 언제쯤 할까? 이 친구가 양띠더라고 양띠면 46이고 김희생 그게 프로필이 정말 맞다면 난 내년에 결혼한다는 내 프로테이지를 한 100 걸을까? 내년에도 결혼한다? 79년생이에요 생일은 언제요? 9월 24일로 나가니까 금년 후반기부터 내년까지는 결혼의 운이 확 치고 들어오는 거니까 아마 결혼할 것 같아 내년 정도에? 금년 후반 연말부터 내년이겠지 그러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? 있겠지 아 있어요? 응 절대로 얼빵하고 그렇지 않아 똑똑한 친구야 처신 잘하는 친구고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거의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연세 드신 분들까지 두루 다 각계가칭해서 좋아하는 친구거든 왜냐면 사람들한테 좀 부족해 보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좀 웃음을 많이 주잖아 그건 그러면서도 자기를 항상 낮추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컨셉으로 아마 계속 밀고 오는 거 같아 아무튼 똑똑한 친구고 결혼은 내년에 무조건 한다는 쪽에 보여줘 내년에 결혼한다? 응 야 그래도 우리도 연예인만 하자 맨날 정치인들만 하고 욕먹고